네 안녕하세요 임종원입니다. 안수미 아나운서의 진행솜씨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반갑고요. 감사드리고 이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연사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셨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그 실리콘밸리 한국인의 그런 역사 같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걸 시작을 한 지가 5년이 된 게 조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항상 그 실리콘밸리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거창한 그런 외국인들 그런 연사들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그리고 한국분들한테는 좀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동포들 우리 한국인들로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활약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처음 그 실리콘밸리 한국인들 행사를 이렇게 가졌던 기억이 있고요. 2015년에도 이렇게 멋진 연사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 행사라고 해서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한 4, 5분을 이렇게 또 모셔서 이런 행사를 할 기회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2016년에도 이렇게 멋진 분들을 모시고 이런 것들을 했고 2016년에 미니 행사를 갔고 또 2017년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명예 한국인인 트로이 말론까지 해서 이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18년에도 이런 행사를 갔는데 그동안 보니까 저희가 55명의 연사 그중에 10명의 여성 연사 18명의 창업가 13명의 테크기업 엔지니어 그리고 1300명 사실은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분들 그리고 좀 다른 세상의 이야기 다른 혁신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가장 좋아들 하시는 게 이런 뜨거운 창업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런 다양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런 분들하고 묶어져서 더욱더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들고 또 이런 기운이 영감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연사들을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 게 IT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숙취 해소제를 만드는 그 AT2 랩스의 이시선 대표인데요. 오늘 또 중요한 그런 시리즈 A 어나운스를 또 이렇게 하는데 숙취 해소제라고는 하지만 이 회사를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마치 IT 기업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트업을 해서 이런 혁신을 하고 회사를 키우는 게 꼭 이런 IT 제품 IT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굿타임 스토리의 제스퍼가 발표할 내용은 어떻게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굿타임이라는 이런 유니콘 에어비앤비 같은 유니콘 회사들이 직원들 특히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랄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이렇게 탄생한구나 라는 그런 영감을 얻으실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다만 제스퍼는 한국말을 사실은 잘 하시는데 이런 대중발표에서까지는 이렇게 좀 떨리신다고 해서 영어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지만 귀를 조금만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반호영 네오팩트 대표는 인공지능 재활기구를 이렇게 만드는 한국의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나가서 1년여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지사를 설립하고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거꾸로 이제는 그 한국 기업이 실리콘밸리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겪는지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빅 베이싱 캐피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윤필구 대표님을 모시고 이 네 분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심플로우를 보시고 심플로우를 통해서 자유롭게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런 많은 대답들을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락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 이후부터는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백산 그 어웨어의 CSO를 맡고 있는 백산님이 오시는데요. 백산님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그 나름 잘 나가시다가 스탠포드 MBA를 하고 엉뚱하게 스타트업의 세계로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산 블로그라고 유명한 이런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시는 블로거시기도 한데요. 백산님이 공무원과 스타트업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홍일점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또 그렇고 항상 여성 연사를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다 수락을 하시면 절반이 여성 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맞아서 거의 다 이렇게 시간이 안 맞으셔서 못 오게 되시고 유일하게 김누리님만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됐는데요. 누리님은 지금 우버에서 자율주행차 개발그룹에 이렇게 계신데 디자이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의 이렇게 일에 이르게 됐는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커리어에도 좀 이런 영감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카멜레온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카멜레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박기상 링크레인 엔지니어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또 가장 흥미로운 발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득보좌 회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커리어를 이렇게 만들다가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창업도 하고 이렇게 거치면서 오늘에 왔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커리어에 대한 이런 패널 토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에서는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영진 우버 엔지니어, 우버에 조인하신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쪽을 맡는 그런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상당히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실리콘밸리 이런 기업들이 뒷단에서 이런 혁신적인 개발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이런 프로덕트나 서비스 자체를 조금이라도 낮게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런 우버의 프로덕트가 어떻게 해서 그 뒷단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섞어서 이렇게 좀 흥미롭게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한 번 모신 분은 다시 모시지 않는다는 룰을 깨고 처음으로 또 한 번 모신 분인데요. 서준용님입니다. 처음 첫 회 발표에서 외노자의 삶이라고 해서 진가 엔지니어로서 그런 발표를 해서 가장 큰 인기를 모으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고프로로 옮기신 다음에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면서 리모트로 원격으로 일을 하는 그런 흥미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리모트로 전혀 문제가 없이 일을 하면서 그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할 수 있는지 아마 한국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실리콘밸리에 대한 혁신과 칭찬 이야기만 했는데 실리콘밸리에 뭐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실리콘밸리의 그 비싼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스토리라는 책을 내신 황장석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실 저희가 연사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었던 건데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대단하다는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중국이 실리콘밸리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많이 알게 되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빨리 말씀을 드리면서 화두로서 그런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던지고 패널 토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토론은 워낙 다른 주제를 가진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면서 저희가 오늘의 행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스타트업 올 심플로우 닷컴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나 재미있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대환영이고요. 저도 열심히 리트윗을 할 예정이고 또 좋은 그런 걸 하신 분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품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리콘밸리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